도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은 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했습니다. 주변의 풍경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노래했는데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웃이 뜻을 모아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세종시 천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 카페. 주민들이 각자 지은 시를 하나씩 들고 나와 낭송을 시작합니다. 문학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교복을 입은 아저씨 주부 시인의 백발의 할아버지 시인도 있습니다. 이 아파트 단지 주민 21명이 52편의 창작실을 모아 마을의 두 번째 시집, 천마을 금강에서 시를 짓다를 편했습니다. 천마을 주변 금강의 자연을 노래하고 또 우리 동네의 이런저런 풍경,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전문 시인에게 몇 차례 교육을 받은 게 전부지만 어렵게 도전한 결과 모두가 시인이 되는 영광을 나눴습니다. 특히 출신지가 각기 다른 세종시에서 주민들은 시를 통해 함께 사는 이웃을 새삼 느꼈습니다. 마을 단위로 시 창작 교실을 열고 시집까지 출판한 경우는 전국에서 유래가 드문 일입니다. 마을 공동체에서 탄생한 특별한 시집. 각박한 세상이지만 잠시 옆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따뜻함이 전해집니다. DJB 강진원입니다.